진짜 안 보여요? 왕이 리허설 아닌데 어떻게 다 잘 봐야 거야 출발 보겠습니다 접착하신 스파이셔틀 117층까지 1분 만에 올라갑니다 영상 시작할 때 출발하겠습니다 앞쪽 화면을 보시면 올라가는 높이와 증수 확인 가능하세요 조선시대 경고선 구청선에서 시작하면 큰 대 관광리 때문에 탱탱한 조신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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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맞아 감사합니다 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Oh my god. 왜 이래? 왜 이래? 말씀하세요. 처음이라 본다. 여러분이 영화가 들어갔습니다. 일단 여기. 잘 크다. 그 한 해로? 네, 그 한 해로. 이게 큰 연기인다. 맞아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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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은, 한참은? 한참은? 오... 아빠리트! 와... 한참은? 한참은? 오, 오케이! 와우! 이 의사는 이 시설이 있음! 파이폴 카이이 라이브 바이브 닉네시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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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건 큰 도로. 네, 이건 올림픽. 이건 모든 아파트입니다. 올림픽 볼리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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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습니다 안남에 말해!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다음 영상에 오신 분이 좀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조금하지만 아쉬우시면 저희 아쉬운 퍼스만 들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세금 한 번 외쳐주시면 나중에 에콜까지 불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들과 함께 호흡해 주시고 박수 쳐주셔서 여러분들은 물론이고 저희들의 마음 수리도 평생 인치 못해 주어야 된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에서 펼쳐지는 판다라, 콜서틀, 라스타란차의 마지막 곡 여러분들께 뮤지컬 노트랑도 파리에 나오는 대성당의 시대 불러드리고요. 저희가 산란차를 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도시 파리 정밀한 시대 시대 때는 1482년 욕망과 사랑을 향해 우리 꿈양의 예수가 차감각의 장군으로 이야기 들려주려 해 훗날의 당신에게 대성한 등의 시대가 찾아왔어 이제 세상을 이제 세상을 새로운 천명을 만진 하늘 그대가 찾고 싶으니 나는 유리와 돌비에 그대 역사를 쓰지 돌이의 돌비에 돌비에 쌓이고 한도 백년이 그대 사도에 쌓은 탑들이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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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ices 아뜻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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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tren 열 그대 그대 내 성당들의 시대가 찾아왔어 이제 세상은 새로운 청년을 받지 그때나 고신들 빛나는 그리와 돌 위해 그들의 역사를 쓰지 내 성당들의 시대가 돌아왔어 그리의 소중함을 배운 이 영혼을 해보니 그들의 선하늘로 늘려라 이 세상의 끝을 이미 정되어 있지 그리의 성당들의 시대가 돌아왔어 그리의 성당들의 시대가 돌아왔어 그리의 성당들의 시대가 돌아왔어 그리의 성당들의 시대가 돌아왔어 그리의 성당이 들어간 에너지 그리의 성당들의 시대가 돌아왔어 그리의 성당들의 시대가 돌아왔어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산처럼 알맞은 부모의 앵코노우로 면허공과 마찬가지로 나오는 임파스 홀딩 이후로서 목표를 드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